한편 아버지와는 달리 노숙자에게 뺏긴 옷을 찾기 위해 몇 시간째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쨔쨔한 현관. 여기 오시네. 아저씨, 아저씨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. 아저씨, 저 기억하시죠? 아까 저기 국소 나눠주던 이 옷 주인이거든요. 이거 제 옷이니까 주세요, 네? 내 거다, 내 거. 에이, 이게 아저씨 거예요. 제 거죠, 주세요. 고마워요, 전화 왔잖아요. 전화만 좀 받을게요. 네, 고마워요, 아저씨가 정말, 아이고, 내 옷을 갖고 아저씨 오시라고요. 아저씨, 저거 줘, 줘요, 줘요, 줘요. 이 줘요, 줘요. 아이, 정말. 아이씨. 에이, 왜 남의 옷 가지고 내 거다. 내 거다. 내 거다. 왜 그래요? 아, 이거 내 거예요. 아, 내 옷이라고요. 아, 왜들 그래요? 아, 이거 내 옷이라고요. 아, 내 집이 왜 이래요. 아, 내 집이 왜 이래요.